오르는 애들만 계속 오르고 지금은 이제 아무 코인이나 투자해서 수익을 보는 그런 시기는 좀 확실히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진주 같은 친구를 좀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원칙을 갖고 가야겠습니까? 기본적인 원칙은 이제 제가 책에서 세 가지 원칙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걸 이제 한 네 가지 정도로 좀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특정 코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피 코인입니다. 어쨌든 그 코인이 이것도 긴 선행명명을 생각하지는 않겠죠? 주목하시는 알트라든지 뭐 비트 위주로 하신다고 하지만 분명히 존재할 것 같긴 해요. 어떻게 지금 알트코인을 대응을 해야겠습니까? 일단 지금은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늘 본인이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들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바닥 구간에 와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트코인을 아주 소량으로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것들은 뭐 괜찮은 선택이죠. 왜냐하면 이미 농원이 하락했으니까 고점 대비로는 아주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정확한 패턴들이나 아니면 어떤 원칙에 따라서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승을 한 번 더 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했다가 떨어지는 구간들 우리가 전통적인 교과서적인 방법이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 도미넌스가 올랐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데 도미넌스는 떨어진다. 그럼 알트코인이 더 폭발적으로 랠리를 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 구간에서 들어가는 것이 보수적인 투자자 분들에게는 더 좋고요. 그리고 뒤에서 투자 원칙에서 좀 말씀드릴 텐데 지금은 이제 아무 코인이나 투자에서 수익을 보는 그런 시기는 좀 확실히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마다 뭐 시황들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시장에서 펌핑되는 것들을 관찰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펌핑되는지 보면은 오르는 애들만 계속 오르고 이게 순환되는 것들이 좀 한계가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뭐 민코인들이 좀 너무 심하게 오르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펌핑의 흐름들이 어느 정도는 좀 갖춰지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섹터나 특정한 어떤 내러티브에 어떤 갇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본인이 모든 것들로 다 수익을 얻기보다는 선별해서 좋은 어떤 섹터들이나 코인을 찾아가는 전략들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남은 시간에는 그런 얘기들을 또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비트코인을 보통 이제 당연히 투자를 많이 하실 것 같고 알트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무조건 담고 가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거기서 뭐 추가되거나 뭐 바뀐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충분히 많이 가져가야 된다는 관점은 앞으로도 계속 유의미합니다. 이게 불장이 와도 유의미한 관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불장이 오면 그때부터 비트코인을 팔기 시작하시죠. 그냥 비트코인이 이제 더 안 오르니까 이걸 팔고 이 시세 차익을 가지고서 알트코인에 투자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좀 물려가지고 상승량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욕심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막 하입이 높은 시장에서 욕심까지 더 부린다? 그러면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위기에 빠집니까? 그래서 그 가이드들 본인이 잘 만드셔야 되고 원칙을 이게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이 암호화폐 투자하는 원칙이 진짜 중요해요. 저 투자를 해보면은 늘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고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히려 손으로 작성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하셔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는 걸 스스로 계속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없이 아무렇게나 올라타시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은 마이너스로 마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원칙을 삼고 이제 마인드 컨트롤 그러니까 마인드셋을 좀 갖고 가야 특히 알트코인 투자자분들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하반기에 진짜 떡상을 했는데 많이 안 올랐어. 그 순환매가 잘 안 돼서 돈이 많이 안 돌았어. 속상하시고 좌절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좀 괜찮은 진주 같은 친구를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원칙을 갖고 가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기본적인 원칙은 제가 책에서 세 가지 원칙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이제 한 네 가지 정도로 좀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본부장님 잘 말씀 주셨어요. 비트코인과 이드리움을 무조건 많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입니다. 언제든 비트코인과 이드리움을 50-60%는 딱 보관하고 있는다고 생각하시고 이 비트코인과 이드리움은 대세 상승장이 끝나고 다 판다 이런 관점도 아니에요. 물론 이드리움까지는 많이 매도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상황이 돼 봐야 알겠죠.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상당한 물량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신다라는 관점이 오히려 좀 더 나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상당한 물량이라는 건 본인이 감당 가능한 상당한 물량이다. 맞습니다. 이거는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그게 50%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30%일 수도 있고 뭐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되고 두 번째는 모든 코인에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후죽순 펌핑이 일어날 텐데 그 코인들이 하루 갑자기 100% 갔다. 갑자기 마음이 흔들리죠. 내가 왜 이걸 투자하지 않았을까. 막 후회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추세가 가게 되면 이제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언제나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거는 바닥에서 사서 산장에서 파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상승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주 그냥 쿨하게 내게 아닌 거예요. 다른 코인들도 얼마든지 이게 한 번 이렇게 떴다는 건 다른 코인들도 충분히 후보군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내게 아니다라는 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제가 다른 어떤 방송에서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워런 버핏이 비트코인을 좀 싫어하시죠? 많이 싫어하죠. 많이 싫어하는데 그분이 이제 했던 얘기 중에서 테드 윌리엄스라고 하는 타자의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아주 전설적인 타자라고 해요. 사하를 친 그걸 제가 데크멘터리로 이제 봤는데 그 타자가 사하를 칠 때 본인이 어떻게 사하를 칠 수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딱 정해놓은 구간 스트라이크 존을 77개로 나눴는데 딱 중간에 본인이 정한 구간으로 오는 공만 쳤다는 거예요. 딴 건 쳐다도 안 봐. 그냥 다 흘려보낸 거죠. 근데 본인이 만약에 욕심을 내서 스트라이크 존 조금 하단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억지로 치려고 때렸더니 2할 3푼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타율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알트코인 주제 똑같습니다. 본인이 잘 모르는 걸 그렇게 우죽순 투자를 하면 타율이 오히려 계속해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잘 공부한 것들을 아주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이걸 저평가 구간에서 최대한 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저평가 구간에서 사는 건 어떤 기준이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고 이 책에도 소개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펌프 다음에 덤프가 나왔는데 야 이게 회복이 될까? 이 코인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완전히 내려간 코인들 있죠. 그런 코인들이 매입 타이밍입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문제는 위험하지 않아요. 그거를 이제 할 때 중요한 것이 이 프로젝트가 그렇게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펀더멘털이 되고 내러티브가 되는가 이걸 관찰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특정 코인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그 코인이 펀더멘털도 되고 내러티브도 되는데 너무 많이 하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 코인이 이게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건 좀 이상한데 이게 좀 저평가 구간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과정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스터디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바로 다음날 급등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깜짝 놀라셨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소 뒷걸음치다가 밟은 거죠. 저도 당연히 그 타인은 우리 사신 거 아니고 저도 전혀 아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죠.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런데 이걸 제가 절대로 유튜브에서 말씀 안 드리죠.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하기도 하고 또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을 하셔가지고 분명히 이 타이밍을 말씀드렸는데 전혀 다른 타이밍에서 사셔가지고 아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곡회를 하시거나 이제 감독기관에서 봤을 때는 오해할 수도 있어서 그렇죠.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하긴 한데 아무튼 펀더먼털과 내러티브를 좀 확인했을 때 얘가 이렇게까지 갈 이유는 없어오는데라고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두 가지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갈 코인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가는 거야. 이것도 의아해야 되고 아니 이렇게 바닥을 칠 코인이 아닌데 얘는 또 왜 이러는 거야. 이거를 갖다가 두 가지를 가지고 거꾸로는 이렇게까지 높아질 이유가 없는데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매도를 해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그런 경우는 매도를 하게 됐을 때 손해를 덜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 올라가면 대부분은 한 번 바닥으로 내려앉거든요. 이 지속력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막 계속 오래가지 않습니다. 알트코인이 지속력 자체가 좀 짧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는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 가장 뭐랄까 와닿는 것은 그건 것 같아요. 모든 코인에서 수익 내려고 하지 마라.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그 안에서 수익을 찾는 게 가장 좋다. 어떻게 진짜 모든 코인에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엇빛 딱 키시고 하나라도 파란색이 떠 있으면 기분 나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투자를 하셔라. 그럼 거꾸로 한 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좋은 알트코인을 선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은 투자를 집행을 할 때 내가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 거를 고르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쳐내야 된다. 그런 건 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저평가와 고평가 여부는 거의 비슷하게 일맥상통하게 돌아가는데 기본적으로 내로티브를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코인이 이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조언이기도 한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신규 코인과 오래된 코인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면 모든 코인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번 대세 상승장을 보내기 위해서는 신규 코인이 낫죠. 그게 월등하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을 할 때 새로운 게 낫다. 낫다. 그러니까 오래된 코인들을 계속해서 물타기를 해가지고 단가를 낮추려는 것보다는 그 비용이 있으면 차라리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하시는 것이 기회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코인들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대세 상승장을 몇 차례 겪은 프로젝트라고 봤을 때 1차, 2차, 3차 지나는 동안에 이게 어떤 추세인지를 보셔도 돼요. 그리고 지난 불장 대비로 지금 어느 정도 추세가 올라왔는지 보셔도 되거든요. 이게 왜 올라오지 못하느냐 많은 분들이 기다리다 보면 올라오겠지 뭐 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조금 위험한 발상이 돼요. 올라올 만한 요인들이 명확해야 올라옵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막 팡팡 올려주는 시기랑은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프로젝트 자체 퀄리티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경쟁의 어떤 우위들 기술적인 혜자도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커뮤니티를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는지 생태계를 얼마나 확장시킬 수 있는지 내러티브가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얼마나 투자자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점들을 봤을 때 내러티브가 아닌 것들 그리고 오래된 코인들은 일단은 신규 투자로는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오래된 코인은 파시라는 의미 아닙니다. 이거는 기다리시면 대세 상승장에서 오를 수 있는데 상대적인 수익률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동성 대비로 이건 저평가와 반대라고 말씀드렸죠. 유동성이 별로 나오지 않는데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올라와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죠. 그런 프로젝트들이 찾아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TV에 토탈 밸류 락드라고 해서 예치된 자금이 얼마 없는데 가격이 또 높은 거 아까 전에 오래된 코인 레이어 1 말씀드릴 때 제가 소개드렸죠. 그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레이어 1이나 레이어 2 같은 경우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수수료에 의해서 매출이나 수익을 다 집선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어떤 수수료 매출이나 수익이 별로 나오지 않는데 괜히 시가총액이 높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펀더멘탈 상으로는 좀 고평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당장은 어떤 등락을 거듭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좀 시드시드해지는 느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생태계가 얼마나 확장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 생태계가 확장되는 것들에 의해서 지금 어떤 옥석들이 많이 가려지고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솔라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베이스 생태계도 그렇고요. 지금 많이 뜨고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요즘 생태계가 뜨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측면들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레이어 팁이기 때문에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죠. 네. 펀더먼털과 내러티브이 다 영어라서 사실 좀 어려운 컨셉이긴 한데 일단은 간단합니다. 오래된 것보다는 최신의 것을 좀 매수라는 것을 추천을 하시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상태가 어떤지 정말 고평가가 오버스럽게 되지는 않은지 혹은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시총 상위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액티브한 모습이 보이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얘기 중에서 아이트코인에서는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신규 코인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좀 하나 변수가 남아있어요. 제 책에서는 그걸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락업 해제 물량이 중요하거든요. 단기적으로 어떤 프로젝트가 내러티브가 받쳐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신규 프로젝트의 무슨 펀더먼털이 얼마나 됐다는 게 있겠어요. 생각보다는 저조한 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AI가 그렇습니다. AI가 생각보다 결과가 별로 안 나오는데 굉장히 내러티브에 의해서 많이 가격이 상승했죠. 펌핑은 많이 졌는데 펌핑은 많이 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많이 빠지고 있죠. 그 기대감들이 오를 때는 엄청나게 천정부질로 오르다가 이제 식을 때는 빠르게 식는 게 내러티브의 영향들이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 어떤 펀더먼털 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락업 해제입니다. 락업 해제 물량들이 쏟아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죠. 가령 월드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시장에서 회자되는 게 지금 매일마다 거기는 락업 해제 물량들이 풀리거든요. 근데 이게 락업 해제 물량이 풀린다고 이게 매도 물량이 아닙니다. 이거는 매도를 할 수 있게 되는 물량인 거죠. 근데 시장이 안 좋으면은 이 사람들이 너무 싼 가격에 샀잖아요. 이거 같아 그냥 던지거든요. 더 하기 전에 던지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큰 언락이나 뭐 이런 데 가셔가지고 락업 해제 물량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보셔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최근에 토큰 락업이 굉장히 많이 됐던 프로젝트 중에 피스라고 있어요. 솔라나 기반의 피스 네트워크라는 오라클이 있는데 보시면은 2025년까지 이제 락업 해제 물량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프로젝트들은 당분간은 락업 해제 때문에 이게 프로젝트에 괴롭히지 않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프로젝트들은 조금 있으면 이만큼 락업 해제가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씩 쏟아지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또 최근에 많이 논쟁이 되는 건데 상장하기 전에 너무 많은 펌핑들을 하고 있다는 그런 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것도 종목을 말씀드리긴 좀 제한되지만 그렇게 상장 전에 최초로 이제 시리즈 투자를 받을 때 이때 대비로 했을 때 너무 많이 펌핑이 되어서 상장이 된 프로젝트들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좀 달려가는데 더 추가 상승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평가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시점에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알트콘 투자 굉장히 어렵죠.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우량 아날트 솔라나 같은 아주 우량 아날트 있죠. 체인 링크다 이런 식의 어떤 우량 아날트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거고 내가 이런 것들을 좀 소화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해보시는 거죠. 막 물어보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데 사실 그러면 박 작가께서 최근에 올해 3, 4월 이후에 주목하시는 알트라든지 비트 위주로 하신다고 하지만 분명히 존재할 것 같긴 해요. 네 있습니다. 이게 박 작가님이랑 저랑 얘기한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고 그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말씀해 줄 수 있는지 왜 어떤 걸 어떻게 보셨는지 이거는 제가 다음번에 보면 꼭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시즌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특정 종목들을 다 언급드리긴 그렇지만 그 생태계 내에 있는 프로젝트들을 좀 주목하시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 생태계는 일단 이번에 많이 화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세 상승장만 해도 비트코인은 그냥 가치 저장 수단이지라는 내리티브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룸 프로토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비트코인 레이어 1에서도 뭔가 해보겠다라는 시도들이 생겨나고 있고 스택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오래된 프로젝트이지만 이번에 본격적으로 더 비트코인 레이어 2를 갖다가 더 확장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이 일단 1차적으로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베이스에 비트코인 베이스의 생태계 확장들을 보셔야 되고 룸 프로토콜 중에서도 최근에 DOG 로코인이 엄청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몇 개 회자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한번 찾아보시면은 매직 에덴 같은 데 가셔가지고 보시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인지가 명결하시고 이제 거래를 해보시면 되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솔라나 생태계입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게 좀 많이 이제 인식들이 변했는데 제2의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킬러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솔라나 보고 누가 이더리움 킬러 누가 그렇게 부르나요? 독자적인 아이죠. 독자적인 아입니다. 아무도 이더리움 킬러라고 이제 부르지 않거든요. 그만큼 솔라나는 그냥 솔라나 이제 이렇게 됐으면 내러티브가 제대로 갖춰진 겁니다. 그런데 그 내러티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거래량 있죠. 덱스 거래량부터 해서 트랜잭션 같은 것들이 이더리움을 압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어떤 펀더멘탈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그 펀더멘탈 지표에서도 이제는 솔라나가 이더리움과 동등한 급이거나 더 높아지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추월한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 대세 상승장에서는 솔라나를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솔라나가 상승하게 된 계기로는 솔라나 생태계에서 아주 많은 토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지금까지 봉크라든지 이런 민코인들 위주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외에도 지금 어떤 유의미한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은 책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특정한 어떤 메타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테마들을 가지고 있는 코인들을 갖다가 주목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투자해보시면 이번 대세 상승장 동안에는 그 이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일단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올해 안까지는 그렇죠. 올해 안까지는 유효할 수 있다. 언제든 한 번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세 번째는 이 이더리움 생태계가 원래부터 유명했으니까 근데 이더리움에서 레이어2 생태계가 지금 많이 확정이 되고 있죠. 지금 레이어2는 사실상 전쟁 수준으로 어떤 것들이 될지 옥석 가리기가 너무 심해요. 과거에는 아비트럼 옵티미즘 얘네면 되는 거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다 다르더라고요. 다 다릅니다. 전부 다 다른데 TVL이 다르고 트랜잭션도 다르고 모든 항목에 따라서 순위가 막 바뀌어요.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생태계적으로만 봤을 때는 베이스가 지금 많이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민코인들 최근에 브레시나 디젠 같은 프로젝트도 많이 떴죠. 그래서 이 베이스 생태계에서 어떤 것들이 지금 뜨고 있는가 이거를 이번 시즌에서 한 번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 시즌에서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새로 만든 내로티브인데 그럼에도 텀더멘털이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전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렸고 마지막 네 번째는 톰코인입니다. 톰코인 생태계를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것도 낫코인이라고 해서 민코인 한 번 크게 펌핑했다가 내려왔죠. 지금은 내려왔는데 난리 났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일회적인 현상일 것이냐를 생각해보면 톰코인 생태계가 이제 좀 태동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약간 좀 오버스러운데 지금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막 사시고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되고 톰코인 같은 경우는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2017년에 이더리움이 있었고 2021년에 솔라나가 있었다면 2024년, 2025년에는 톰코인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하는 입장들이 있으니까 이 계보들 어떤 잘나가는 레이어원의 계보를 잇는다라는 어떤 컨셉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상태는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해가지고 오늘 기사에서 도지코인도 이제 제꼈거든요. 커턴의 이름을 올리면서 도지코인까지 제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단기적으로 고평가가 되어 있는데 TVL 대비로도 그렇고 생태계 대비로도 그렇고 일단 펀드멘탈 지표로는 고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톰코인 생태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접근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섹터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니까 RWA와 AI 섹터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투자 기반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스트는 처음이라서 정말요? 제가 왜냐하면 저희는 투자 얘기보다는 약간 좀 뭐랄까 담론에 가까운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해드리는 편이어서 직설적인 얘기는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감사할 따름인데 궁금한 점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상승장 때도 마찬가지고요. 방금 비트코인 기반, 이더리움 기반, 솔라나 기반, 톤 기반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예전에는 기반된 하부 네트워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대장코인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대부분 그냥 오른 건데 이번에는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을 더 많이 봐야 될까요? 아니면 비트코인 룬즈에 있는 방금 말씀해 주신 도그라든지 사토시라든지 이런 룬 아니면 솔라나에 있는 렌더도 있고 AI 관련된 뭐도 있고 아이오넷도 있고 그럼 이더리움 기반의 뭐도 있고 타이코도 있고 L2 이런 친구들을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대장 위주로 또 봐야 되나요? 네 이번에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장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역시 기본적으로는 대장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이런 대장들이 인프라 스트럭처죠. 인프라를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고 이런 코인들, 대장들은 이번 대세 상승장을 지나서도 종속이 가능한 프로젝트들이라고 보는 것들이 조금 더 지금 지점에서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 위주로 보시고 이 생태계에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많이 투자하시기 좀 어렵기 때문에 대장주들을 보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너무 좋은 렌더 같은 것들 ai에서도 사실상 좀 대장주에 가까우면서 솔라나 생태계에서도 대장주에 가까운 이런 프로젝트들이 선택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베이스는 좀 예외인데 베이스 생태계는 베이스가 아마도 코인베이스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토큰을 발행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이스 토큰이 아직 없죠. 아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여기서 가장 대장주들을 선택하는 방법들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모든 것들을 다 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선별하셔가지고 내가 이 중에서 6개를 말씀드렸죠. 4가지 생태계 2가지 섹터를 말씀드렸는데 이외에도 섹터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다 가져가신다 라기보다는 이 중에서 선별해가지고 한두 가지 정도를 더 깊이 있게 파보는 것도 중요한 거죠. 네. 저희가 뭐 이렇게 설명해 드린다고 해서 다 10%씩 막 비중해갖고 뭐 하나 터지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짧은 시간에 하이프가 있었고 유명세를 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톤이 뭘 하는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손도 못 대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낫이라는 것의 성격도 모르겠고 그렇죠. 공부를 반드시 이제 하셔야 되고 이제 박 작가님의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 뉴스 저희 블록미디어 뉴스를 통해서도 이 친구들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는 분명히 확인하고 투자하셔라.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방향성만 확실하게 확인을 해도 우리가 투자의 리스크를 그래도 최소화할 수가 있죠.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의외로 정말 이 코인이 뭐 하는 코인인지 모르고 투자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생각보다. 심지어 큰 프로젝트 큰 코인인데도 모르시는 경우가 잘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면 한두 가지만 여쭤봐도 이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유명한 거 아니야? 이 정도죠. 그렇죠. 유명하다 안 유명하다는 워낙에 많이 들리기 때문에 아시는데 이거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좀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이 업계에 있으면서 또 막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뭔가를 찾아내고 하는 그런 과정들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많은 분들이 또 생업이 있으신데 이거를 막 일일이 하나하나 다 공부한다는 게 시간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가이드가 될 만한 것들에 도움을 좀 받으시면서 너무 많은 욕심들을 부리기보다는 뭔가 좀 작은 것들을 열심히 공부해서 파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결국에는 공부입니다. 공부. 맞습니다. 결국으로 끝나는 오늘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 작가의 크립토연구소에 박 작가와 함께 오늘 방송 진행을 해봤는데요. 투자 기반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앞으로 박 작가님께서 책도 이렇게 출간을 하셨고 여러 가지 투자 조언도 많이 해 주시고 계잖아요. 하반기 전망 잠깐 아까도 하셨지만 좀 들으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투자자분들과 뭘 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계속해서 거시경제 이슈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하반기 어떤 이벤트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정황적인 증거나 어떤 지표들을 가지고서 말씀드린다고 늘 강조를 드렸고 하반기에는 가격이 상승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우려되는 것들을 제가 마지막에 좀 좋은 멘트를 해야 되는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은 한 가지가 있는 게 우리가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급하게 대선을 위해서 만약에 유동성을 공급했다라고 좀 가정을 해봤을 때 우리가 그 이후의 상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걸 좀 급하게 또 유동성을 거둬들일 가능성들도 존재하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펌핑들이 일어난다면 그 직후 시점은 좀 조심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2025년까지는 그래도 상승장의 큰 기조들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너무 참 힘들고 좀 견디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고 막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좀 많은 어떤 희비가 교차되시겠지만 결국은 시간의 힘입니다. 시간의 힘은 늘 증명을 해왔던 것이고 과거 2017년, 2021년에도 이번에는 불장이 안 올 거야 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외쳤지만 어김없이 왔었다는 것이고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도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도 끈질기게 이 시장을 바라보시면 정말 큰 어떤 수익을 얻고 많이 웃으면서 엑시트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엑시트 전략은 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다음번에는 엑시트 전략도 좀 얘기 나눠보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또 채널 박작가의 크리프토 연구소 많이 찾아와 주시면요. 저희 매일 아침마다 시황 영상 제공을 시황 영상을 통해서 이 시장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은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시기에 투자에 어떤 연습을 하시기에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까지는 얘기가 좀 많이 길었는데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또 모셔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작가의 크리프토 연구소 구독하신 분들 저희 블록미디어도 많이 구독 부탁을 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래의 돈을 만나보는 퓨처머니 오늘은 박작가의 크리프토 연구소에 박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